시작! 아유 종류가 무시하네. 난 솔직히 우리 멤버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치? 네가 온통 유인될 생각밖에 없어서. 헤이! 네가 먹는 바 한 번도 없는데? 아, 저게 뒤로 오면 안 돼. 왜 그래요, 형? 왜, 형, 어떻게 해? 야, 이게 조심조심 왔라고 생각해. 칵테일아. 아, 그래서 이게 뭐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내가 아는 빵이 없어. 진짜, 형. 안전빵으로 해. 아니. 하아야,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해. 하아야, 자신 있게 해. 하아야, 길아 미안한데 다시 한 번 앉아줄래? 왜? 하아가 자신 있게 해. 하아가 힘을 내야 된다고. 앉아 봐, 바닥처럼. 케어. 왜, 왜, 왜. 어떤 빵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골를 수가 없어, 골를 수가 없어. 어떤 빵으로 해야 될지 고를 수가 없어? 대사를 해줘. 야, 너 뭘, 뭔 생각하고 있냐. 아, 안전빵으로 해. 대사를 똑같이 해보라고. 하아, 길아. 길아, 살 도와줘, 하아는. 길아, 자, 큐. 이게 잘 돼, 송지효랑. 형,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는 영문도 모르겠어. 내가 아는 빵 이름이 하나도 없어, 형. 진짜? 진짜? 안전빵으로 해. 뭐야. 이거 하려고, 지효. 왜? 이렇게 약간 안전빵으로 해. 이러면 재미가 없지. 재밌게 사셔서 해야지. 다시 해, 다시 해. 지효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아, 지효야. 지효야. 진짜? 형, 형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왜, 왜? 하는 게 아침부터 마른 빵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야, 그럼 안전빵으로 해. 아, 아까부터 났잖아. 아까부터 났잖아. 아까부터 났잖아. 형, 1층 가있다, 또 무네. 아, 힘들어.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불면증이야, 불면증. 형, 방송국이 이렇게. 1층에 시켜줄 수 있어. 왜 불면증이야. 아니, 얼마 전에 준하영 가게 갔거든요. 거기서 생쌍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니까, 낮에 줄이는 거야, 낮에. 야, 거기 어디 굽고 있지? 야, 그게 집중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오는 줄 아냐? 뭐 하거든요, 집중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집중하느냐고, 잠이 안 온다고, 고민 때문에. 6일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 하하 좋은 소식 하나 전해줄까? 어떤 거? 저기, 나 1월 프로그램 하는데 지효 있잖아요, 지효. 네, 홍지효 씨. 네, 지효한테 마음 전했다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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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바이지한테 손잡지. 야, 스킨바이지. 야,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야, 야.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유인나 씨한테도 잘 안 됐어. 왜 웃어? 아, 진짜 웃겨. 유인나, 유인나. 다운이 되니까, 다운이 되니까. 다운이 되니까, 외로운이. 다운이 되니까, 외로운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효 씨한테 뭐 좋아한다는 이런 건 아닌데. 자꾸 간접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하면 어떻게 했대요. 자기도 꼴 치면서. 아니, 결혼을 안 했으면 자기 생각도.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면, 반사 이익이다. 무슨 일이야. 열 받기 하니까 그렇지. 너, 제작업 첫방 왔을 때는 아직 뭐라고 그랬냐. 뭐. 그때 그 유인나 소개시켜달라고. 어, 맞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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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 아이고. 아, 맞아. 제불이야, 이거. 너, 진짜. 너 진짜 요즘 거, 저거. 너 진짜. 아, 맞아. 아, 맞아. 한 명 한 명 좀 물어보세요. 야, 너네 둘이 지금 한 달 동안 하는 여자 한 백 명이 넘어. 다운이 여명. 다운이 여명. 아, 아, 맞아. 다운이 여명. 다운이 여명. 다운이 여명. 지금 소개팅 했다면 그 자리에 제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좀 이런 직업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뇨, 저는 길 씨도 만들었어요. 지어내지마. 맥주합니다. 지어내지마. 나 진짜 지어내지마. 맥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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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이 여쭤야 돼요. 기운이 가슴아. 왜요? 부럽지 않아. 가정사야. 가정사야 행복해. 근데 오늘 왜 온 거예요? 오늘 왜요? 식사 한 번 더 대접하는 거예요, 태호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에? 통하니까 6, 7년으로 와봤지. 그럼. 안 통하면 되겠어요. 너무 잘 통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얼마 통하지? 말 안 하고 과일 이름 대기 하나 해볼까요? 숫자에 숫자. 1부터 10까지. 1부터 10. 1부터 10. 1, 2, 3, 7. 1, 2, 3, 4, 5, 5, 6, 7, 7, 7, 7, 7, 8, 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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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11. 그냥 일. 우리 일곱 명 일어난 순간적으로 다운 시리였는데. 제가 밖에 몰랐어 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런 걸.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행한 고객님과 동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침아찍에 앉으셨잖아요. 네. 저쪽에 빵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런이 같은 빵을 주면 아침 먹을 수 있을 거에요. 그러면 다른 빵이랑 다른 빵을 고를게요. 빵을 못 먹는데. 한 명씩 가서? 텔레파시로 시험해 보실래요? 그러면 손잡고 텔레파시 한번 가라! 근데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추억이 아니에요? 햄쏭! 아 이거 얘기하면 안되죠. 하나 둘 셋! 너의 목소린다 아 됐어, 멤버들 받았어 됐어, 자 디리부터 야, 형, 형 손덫쌍 늘 먹던 대로만 해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튼 아유 종류가 무시났네 난 솔직히 우리 멤버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치? 니가 온통 유인될 생각밖에 없으니 에이! 어, 니가 먹는 빵 하나도 없는데? 아, 뒤로 오면 안 돼 왜 그래요, 형 왜, 형 어떻게 해? 아, 얘 조심조심 안 하고 싶은데 아, 카스페다 오, 카스페다 형! 형!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내가 아는 빵이 없어 일단 나와봐 진짜야? 안전빵으로 해 아니 하아야,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해 하아야, 자신 있게 해 하아야, 자신 있게 해 해봐 하아야, 길아 미안한데 다시 한 번 앉아줄래? 왜? 하아가 자신 있게 해 왜? 하아가 힘을 내야 된다고 앉아봐, 바닥처럼 케어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를 수가 없어, 고를 수가 없어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고를 수가 없어? 대사를 해줘 야, 너 뭐, 뭔 생각하고 있냐 아, 안전빵으로 해 하아, 안전빵으로 해 대사를 똑같이 해보라고 하아, 길아 자, 길아 하아를 도와줘 길아, 자, 큐 이게 잘 돼, 송지효랑 얘기해 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왜? 난 영문도 모르겠어 내가 아는 빵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진짜 안전빵으로 해 아! 뭐야 이거 하려고, 지효 왜? 왜? 이렇게, 약간 안전빵으로 해 이러면 재미가 없지 재밌게 살려서 해야지 다시 해 지효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아,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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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형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왜? 왜? 아는 데 아침부터 더 많은 빵이 어떻게, 어떻게 야, 그럼 안전빵으로 해 봐봐 아까부턴 났잖아 아까부턴 났잖아 아까부턴 났잖아 야, 근데 너 우유랑 어울려야 돼, 아침은 알지? 알았습니다 빵은 다 우유랑 어울리잖아 자, 파이팅 아야! 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왜? 뭐, 뭐 얘기해 봐, 뭐 너 재밌다고 야, 지효가 보고 있거든 뭐 먹어야 되지? 우리가 이제 이거 광고 나와 드리면 흥분이 지효랑 어떻게 되겠지?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내가 얘 때문에 한 4년 만에 우유랑 어울려야 돼, 아침은 알지? 알았습니다 유엔, 오르지 아, 온다, 온다 되게 어려워 그냥 가, 박수 한번 쳐줘 이야! 재밌다, 재밌다 축하해, 축하해 황인 남자 뭘 몰랐니? 너 안전빵 안전빵 우유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유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알았어 하나밖에 없어 동지현 우유 우유 삐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유 삐깔! 야, 다야, 일단 이렇게 된 거야, 캐릭터 받아! 너는 당분간! 나는... 나도 없어! 우유 삐깔 송지영! 야, 내가 우리 입 냄새를 와서 입 냄새를 한다고 해! 나는 왜 그래, 나한테는! 우유 삐깔 송지영! 진짜 편한 동생이야!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따뜻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아무 감정이 없는데! 한번 영상편지 한번 해! 그래, 그것도 맛있어! 소유 삐깔 송지영! 지금 송지효 씨한테 영향을 받는 거 빨리 해, 빨리 해 지효야, 아닌 거 알지? 그냥 우리 친하지, 맞지? 초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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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야, 지효야, 지효야 완전 친하자, 우리가 오, 멋있겠다 오, 빨리 갔다 왔어 금방인데? 너 가짜맛자 골랐구나 또 지효가 그럼 진짜 생각해볼지도 몰라 형, 갔다 올게 형, 그것도 웃기겠네요 지금 무한전에서 분배 영어 두 개 가져갖고 이거 하나 가져갖고, 이거 하나 이거 다 하나씩 가져갖네 우와 우유랑 팥빵인가? 아, 이거 예술이, 예술 팥빵? 팥빵? 형님들이 커피 좋아하니까 어? 아, 잘 갔다 아이고 이러고 봅시다 얼마나 잘 통하는지 자, 하나 둘 셋 짜잔 셋 짜잔 역시 명수 형이야 야 이거는 내가 이걸 한 번 맞아볼래 야 이걸로 뭐 소리를 하던데 지금 야 이거는 비고 자야지 아니지 아니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크림이 좀 아래에 있나? 크림이 좀 아래에 있나? 그럼 뭐 먹어요? 네 마음 맞는 사는끼를 먹어도 되잖아 난 여기는 맞는데 지금 야 이거 얘랑들하고 지금 마음 따로 피자 드릴게요 어? 피자? 그냥 질린 없을 텐데 왜 갑자기 피자를 줘요?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있다 이거 밑에 그루멍 졸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또 뭐예요 아 이게 집주의가 생겼어? 소실에서 다 뚫어야된 냄새가 있어 지금 아이 뭐야 아 왜? 1번 2번 6번은 바다야 인천 쪽인데 다음 2번 종 ответ 5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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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나 진짜 모르는구나 1번 고향지 여관적 부담까지 나겠다 나 이거 하, 한 번, 하, 한 번 나는 그러면서 한 번 나는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안 찍어요? 한 번, 한 번, 한 번 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냥 멀리 가요? 어, 관광이네, 우리 그러면 이 형은 또 기차 딴다고, 준호 형은 근데 분량 안 나오겠네, 쟤 한 시간 딱 되는 시간에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점에서 가장 멀리 가세요 아, 인천까지 이걸 어떻게 되시려고 해요? 지패스로 지패스, 너는 지패스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걸 했어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잘 이용하는구나 이기적인 놈이야 아, 이기적인 놈이야 아, 이기적인 놈이야 벤낭님, 이런 걸 되게 재밌었는데 네가 보는 건가? 우리가 변한 건가? 아, 변한 게 아니라 형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니, 나 혼자 한 말 한 거야, 혼자 한 말 아니, 저렇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 서로 텔레판 문명히 이 말 넌 엄청 들었다 못 들은 척 알아, 형, 못 들은 척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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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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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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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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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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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게 뭐냐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때인데 자리 좀 위축이 되니까 분명히 재밌는 일인데 혼자 얘기한 거처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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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참눔호도 풍부가 있어 아, 이기잖아 망수아 깔아줬더니 열심히 해, 알았어 참눔호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 한도가 있다고 그러지 한도가 있다고 그러지 한도가 얼마인 거야? 예수님으로 날 그만큼 죽였으면 됐지? 어? 근데 진짜 보호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둘을 신경 했다니까 야, 잠자면 백 명 던진 거야 둘이 신경은 없대 이게 아닌 거 어, 둘이 거 하지 마 어, 둘이 거 하지 마 어, 둘이 거 하지 마 형, 어떻게 또 이제 그래 이번에 멀리 가는 거니까 형님 이거 자신 있잖아 멀리 가는 거 자신 있잖아 지구를 떠나줄게 지구를 떠나줄게 지구를 떠나줄게 지구를 떠나줄게 아니, 그러지 마 힘들면 도와달라 그래 레슬리에서 재밌는 거 같다고 이것들에 가면 야, 명수 형 이거 간만에 본다 이거 간만에 봐 아, 둘이 거 같다 아, 둘이 거 같다 자, 동생이 지금 자, 동생이 지금 어른이 거 달래야 돼 형수 형 또 아지마 형님 근데 동생들 지금 많이 컸잖아요 어, 정말 형님 형님, 형만 말대로 잘 얘기도 못했던 형도 언니 여기 보세요, 지금 여유 있게 막 대박, 대박 예, 옛날에 이런 거 저 여기 저 여기 어이 아, 이거 마주지도 않았잖아 형도니까 얘가 딱 해가지고 숨겨 있어요, 형 조금 좀 심하네요 형 형, 뭐라고 이거 좀 해요 이거 신경 고백 신경 고백 한 번 하자 오늘은 됐어 토크 셔터 오늘은 토크 셔터 내렸으니까 아, 아쉽네 다음에 찾아와 다음에 찾아와 당신들 토크 두고 싶으면 다음에 찾아와 제가 빅 빅 원래는 아 이게 뭐 하는지? 형 진짜인줄 알아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우리 다 그만해 나 이 정도 농담은 받을 줄 알아요 형 상황극 이렇게 해줘야 재밌게 하나 끝났네요 이런 하극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난 가만히 있잖아 2주 시간 줄테니까 2주 안에 2주 뒤에도 바쁜데나 둘 중에 하나 떠나자 그럼 형 수고하셨어 형님